네 오늘 여러분들 부동산 고수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짧은 시간 강의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부동산 고수되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가 걸어가면서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땅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땅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며칠 전에 상담을 하면서 땅에 대해서 고민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땅은 투자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개발해서 파는 것이다. 개발업자의 마인드를 가지셔야만 땅 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기초에서 부동산의 고수가 되시는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 대지 50평이 되겠습니다. 약 165제곱미터가 되겠는데요. 이 토지가 3.3제곱미터당 한 평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 상업지역 부산입니다. 부산 일반 상업지역 온천장역 인근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2,300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50평을 11억 5천만 원에 11억 5천만 원에 누가 건축업자가 됐던 부동산에서 팔으라고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안 대표 이거 딱 내가 팔면 한 몇억 남으니까 내가 투자 잘한 것 같으니까 이거 당장 팔아가지고 딴 걸로 갈아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소를 달라고 했습니다. 주소를 주소를 달라고 해가지고 이 토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 50평짜리를 보니까 건축 설계를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건축사 사무실에 제가 오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땅은 어떻게 투자하라고 했죠? 파는 것이 아니라 개발을 해서 파는 것이다. 건축업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제가 예시 두 번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부자의 길로 가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평짜리 땅이 어떻게 바뀌느냐. 가설계를 그려봤어요. 건물을 지을 예정으로 한번 뽑아보니까 오피스텔 OT, 오피스텔 허가로 33개가 나왔습니다. 33개. 33개를 월세만 받더라도 방 1개당 그 지역 인근의 임대가 시세를 알아보니까 방 1개당 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설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33개를 계산을 해보니까 월세 수익이 1700만원이 나오고 예산 건축비가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매 예산 가격을 43억까지도 디베로퍼에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땅 주인한테 이 가설계를 드렸어요. 팔지 말고 이거 건물을 한번 지어보셔라. 꼭 얘기하시니까 다 모두 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아니 내가 건물 지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다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강연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행 돈을 내 돈같이 해라. 대출을 무서워하지 말고 기본 60% 이상은 받아도 괜찮다. 그런 건축주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땅을 그냥 팔면 11억 5천만원에 파는데 이 땅을 디베로퍼 해가지고 말 즉슨 디베로퍼 개발 행위를 해서 우리가 월세도 받으면서 안 팔리면 월세도 받으면서 팔리면 시세차익도 남기자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땅이 11억 5천 건물가가 43억 예상 수익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26% 정도가 나올 예정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가설계를 그리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가설계를 그리기 전에 은행에 찾아갑니다. 토지주가 직접 찾아가요. 내가 이 건물을 지을 건데 땅 주인이다. 내가 땅 주인이니까 내가 토지주다. 자 한 가지 여기서 자 필기하십시오. 제가 토지주다. 은행에 직접 가셔가지고요. PF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토지주니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건축자금 대출을 해줍니다. 건축자금 대출을 받으셔가지고요. 건축주 자금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건축사랑 같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건물을 지으셨을 때 월세가 1700만 원 정도 받는 예상을 했을 때 이자도 나오기 때문에 이자를 제외하고도 대략 26%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수익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봤을 때 이 건물의 가치는 땅을 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건물을 지은 게 나을까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땅을 고수는 땅을 절대 팔지 않습니다. 땅을 팔아도 대금 받고 팔지 절대 싼 값에는 안 팝니다. 왜? 대금 주고 팔려면 안 팔리기 때문에 직접 건물을 지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제가 한 가지 예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부동산 고수되기 경매 요즘 많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매를 조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NPL 같은 경우도 많이들 하시게 되거든요. NPL은 제외하고요. 오늘 경매 이야기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일반적인 경매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16평입니다. 감정가가 8,800만 원인데 보통 낙찰 금액이 7,000만 원 정도 선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량자금 대출을 4,200만 원을 받고요. 실 투자 금액은 약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해서 예상 임대 가격을 1,000에 50만 원 정도 받는 게 일반적인 경매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오늘 제가 부동산 고수 고수 만들어 드린다 했잖아요. 고수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오른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역발상 고수 경매 투자 물건 그러니까 경매 물건 고수들은요. 어떤 물건을 사느냐면요. 도로 있죠. 남들이 봤을 때는 진짜 보잘것 없는 도로 물건을 또 삽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도로 물건을 많이 사고요. 자 도로 물건을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로 물건이 약 60평형 60평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감정가는 6,000만 원이고요. 도로이기 때문에 아무도 낙찰을 받지 않습니다. 단독 입찰로 해가지고 1,200만 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량자금 대출 없고요. 실 투자 금액은 1,2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서 고수는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그러면 이런 땅이 남들도 안 쓰는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고수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 도로도 땅이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대가 됐든 서면이 됐든 청계천이 됐든 남대문을 가시면 깔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십시오. 깔세 내 땅에 점유하고 있을 때 땅을 빌려줬을 때 땅에 대한 지료나 땅에 대한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깔세도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다니시면 광고판 같은 거 이렇게 올라와 있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광고판 같은 게 올라가 있죠. 요렇게 건물을 지으면은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TV 광고가 나와요. 요런 광고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광고 마케팅을 활용을 해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그렇게 역발상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12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경매 도로 남들이 봤을 땐 쓸모없는 땅을 활용을 해가지고 월 예상 수익이 현재 120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들은 이렇게 역발상 투자를 하고요. 어떻게 이 땅에 대해서 가치를 활용을 합니다. 팔지를 않습니다. 이 땅을 끝까지 지키고 매기고 끝까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팩트를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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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acab Subtit Allowance